13번, 네, 출발해 보겠습니다. 14번, 네, 출발해 보겠습니다. 14번, 네, 출발해 보겠습니다. 14번, 네, 출발해 보겠습니다. 15번, 네, 출발해 보겠습니다. 15번, 네, 출발해 보겠습니다. 1조 보세요. 얼마나 잘합니까? 입을 열어야지. 입은 안 열어봤도. 고수의 2조. 시작. 이제 억지로 하긴 하죠. 그래도 동이 좋아요. 3조 보세요. 여기 얼마나 자연스러운데. 시작. 좀 무섭긴 하네. 자, 그럼 한번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같이. 자, 앞에 한 번 보세요. 자, 앞에 보면서 갑니다. 들어보세요. 갑니다. 멜로디 해보세요. 시작. 천년을. 천년을. 아, 천년을. 천년을 하면 돼요. 천년을. 늘. 손. 시작. 늘. 천년을. 내려와요. 근데 천년을 할 때 한 박자 반이야. 그럼 여러분 항상 얘기하지 마. 한 박자는 때리고 나면 한 박자. 반박자는 때리고 뛸 때가 반박자. 그러면 보세요. 두 번 할게요. 시작. 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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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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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조. 시작. 천년. 여기는 잘했는데도 틀릴까봐 조바심해하고 있어요. 2조. 시작. 천년. 이렇게 조바심 없이 대박 틀려야 여기는 겁이 없이 막 틀려도 간. 2판 3판?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3조. 시작. 천년. 다시 한번. 시작. 천년을. 이렇게 끌어 땡겨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가보겠습니다. 두 번. 천년. 그 다음에 갑니다. 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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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1조도 3조도 웃잖아 왜 돛짓개짓이라 1조 해본다 시작 찬양을 찬양을 그래도 잘했어요 그 정도면 잘했습니다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준비 자 도바 때리고 찬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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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갑니다 만년을 살 것처럼 멜로디야 만년을 시작 만년을 살 것처럼 만년을 할 때 두 번 때리고 시작 만년을 살 것처럼 자 그런데 잘 보세요 만자는 길고요 천자는 짧아 왜요 만년이 길어요 천 년이 길어요 그래서 천년이 짧고요 만년이 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외우시면 돼요 천년 천년 천자가 빨리 갔죠 만년을 많이 길죠 그렇게 외우시면 아 그래서 작곡가도요 천년을 짧게 해주고 만년을 길다고 길게 뽑아갑니다 자 손 두 번 시작 만년을 살 것처럼 자 여기까지 가보겠습니다 준비 자 두 번 때리고 잔년을 만년을 한 번 살 것처럼 두 번 때리고 만년을 살 것처럼 자 그 다음에 또 갑니다 들어보세요 옥신각신 옥신각신 해도 한방자판 두 번 때려 시작 옥신각신 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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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 시작 옥신각신 예 손을 꺾었다 내려오면 좋아요 갑니다 자 두 번 때리고 옥신각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천전반신 천전반신 천전반신을 한 번 때립니다 시작 천전반신 옥신각신부터 시작 옥신각신 옥신각신 아니죠 내려서 시작 시작 옥신각신 셋 넷 천전반신 자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준비 자 두 번 때리세요 시작 옥신각신 옥신각신 천전반신 그 다음에 가봅니다 멜로디만 해보세요 시작 사랑하는 우리의 인생 3조 해볼게 시작 사랑하는 우리의 인생 와우 2조 시작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1조 시작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아우 3조 다 틀렸어요 자 잘하셨는데 99점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그런데 가수는요 살아가는 우리의 내 인생 내 인생 내를 돌려줘 살아가는 우리의 내 인생 자 손 시작 내 인생 내 인생 내 인생 내 인생 내 인생 내 인생 자 여기까지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오세요 준비 두 번 두 번 내리고 찬양 한마디 한 번 살 것 처럼 두 번 내리고 만년을 살 것 처럼 준비하시고 자 두 번 내리고 옥신과 합신 한 번 천정만 한 번 내리고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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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우리의 인생 수리 세련돼요 1조 아저 아저 가수 체윤 최윤 최윤 아니 아니라 최윤 2조 아저 감사 정금돼요 얼마나 쉬워 자 3조 아저 여기 몇층 아저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제 2단락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송강훈을 어떻게 해서 멜로디를 외우냐 내 맘이 가는 대로 잘 보면 멜로디를 거의 똑같은 줄에 있어요. 그러면 음의 변화가 별로 없다. 그런데 보세요 내 맘이 시작 내 맘이 가는 대로 시작 내 맘이 가는 대로 그런데 내 맘이 앞에 몇 번 한 박자 파 시작 내 맘이 손으로 가는 대로 여러분 두 번 때리면서 해보세요. 내 맘이 가는 대로 맞습니다. 갑니다. 자 두 번 때리고 내 맘이 가는 대로 그 다음에 들어보세요. 느낌이 오는 대로 여기 멜로디는 빨리 느낌이 오는 대로 손 들어보세요. 시작 느낌이 오는 대로 그럼 보세요. 내 맘이 가는 대로 느낌이 오는 대로 손으로 시작 내 맘이 가는 대로 느낌이 오는 대로 느낌이 오는 대로 자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 자 앞에 보시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고 준비 두 번 내 맘이 가는 대로 느낌이 오는 대로 자 그 다음에 갑니다. 멜로디만 시작 멋지게 살아보자 2조가 잘한 것 같아. 2조 시작 멋지게 살아보자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잘한 조가 1조 같아. 시작 멋지게 살아보자 멋지게 살아보자 1조 아자 더 못했군요. 3조였나 보다. 3조가 시작 멋지게 살아보자 어떻게 부르든 뭐 상관없지 뭐 즐거운 인생인데 그러면 2조가 제일 잘하네요. 시작 멋지게 살아보자 살아보자는 다 이상했는데 뭐가 중요하냐 1조와 3조는 멋지게 멋지게 2조만 멋지게 내려가야 돼 그 차이가 있어요. 자 뭐라고 손 씹니다. 멋지게 개 개 개 개 개 개 이렇게 개가 꺾여 멋지게 시작 멋지게 그냥 살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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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살아나 보자 자 이제 멜로디 외웠습니다. 갑니다. 갑니다. 앞에 보세요. 자 2번 내리고 멋지게 살아나 보자 아 이럴 때 손 좀 올려주면 안될까요? 그리고 나야 마이클 들었으니까 한 손이죠? 여러분은 왜 한 손인데?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나는 책을 들어서 한 손이에요. 자 여러분 두 손을 같이 들어야 돼요. 앞에 볼 때는 자 가봅니다. 여기까지 앞에 보세요. 두 번 내 맘이 가는데도 느낌이 오는데도 두 번 뭐가 어렵네요. 자 여러분 보시면 어제 앞에 반박자 오늘이겠지 반백자 그 다음에 어 여기 보면 내일이겠지 반박자 계속 반박자가 네 개 붙어요. 자 여기 볼게요. 자 멜로니가 거의 비슷한 어제 아니면 멜로디만 시작 멜로디만 시작 어제 아니면 다시 한번 시작 어제 아니면 단박자는 어떻게 하냐 어 할 때 때리면 안돼요. 때렸다가 올라올 때 쳐보세요. 어 어 어 시작 어 천천히 가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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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기억하면 어를 어떻게 했냐 천천히 볼게요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어제 아니면 하나 둘 셋 넷 어제 아니면 왜 이렇게 하느냐 4개 연속 들어오기 때문에 몸에 외우셔야 돼요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어제 아니면 그 다음에 갑니다 오늘 내게 시 여기도 손들어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오늘이겠지 셋 넷 오늘이겠지 어디 아니면 하나 둘 셋 넷 어제 아니면 둘 셋 넷 오늘이겠지 자 가보겠습니다 나옵니다 앞에 보세요 준비 자 갑니다 어 죄송해요 둘 셋 넷 어제 아니면 셋 넷 오늘이겠지 어 어머니들 여기 며울 때가 이상해요 오늘이겠지 시작 오늘이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갑니다 오늘이겠지 오늘이겠지 시작 시작 오늘 아니면 시작 오늘 아니면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오늘 아니면 마지막 갑니다 내일이겠지 보세요 보세요 내일이겠지 시작 내일이겠지 내일이겠지 오늘 아니면 하나 둘 셋 넷 오늘 아니면 내일이겠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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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하 대박 그렇게 불러도 전혀 상관없는데요 여러분이 어떻게 불렸냐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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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가수를 잘 보세요 하하 하하 여기를 돌려 두번째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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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멜로디가 점점점 내려온다 그러니까 손 올려서 시작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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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는건 좋은데 아무데나 돌리지 마세요 하면 돼요 딱 한번만 돌아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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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지 말라고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자 손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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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갑니다 우리네 인생 시작 우리네 인생 네 우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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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 시작 우리네 인생 자 앞부터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보세요 하나 둘 셋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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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네 인생 자 드디어 마지막 갑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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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 하하 지옥 시작 즐거운 인생 아유 앞에 계신 어머님이나 계속 돌리고 계시네요 그래도 괜찮아요 어머니들 보세요 즐거운 인생 3조 한번 보여주세요 보라 듯이 시작 즐거운 인생 남들은 돌리고 있는데 이제 돌리시면 는들어요 빨리 돌리셔야 돼요 자 가봅니다 준비 하나 둘 셋 넷 즐거운 인생 노래 끝났습니다 박수 수리질러 지금부터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박수 수리질러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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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두번 때리고 찬양하는 한 번 살 것처럼 두 번 남념을 살 것처럼 준비 자 두번 때리고 옥신가 없이 한 번 천천히 천천히 다시 한 번 살아가는 우린 우리 둘 셋 자 두번 자 두번 내리고 내 맘이 가는 대로 느낌이 오는 대로 두번 내리고 멋지게 살아나 보자 둘 셋 넷 언제 안으면 둘 셋 넷 오늘이 내일이겠지 둘 셋 넷 오늘 안으면 내일이겠지 손을 입고 손을 입고 아아아아아아 우리 뇌이 새 즐거운 이 새 소리쳐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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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다 친구야 사랑한다 친구야 사랑한다 친구야 원망 한 번 시작 아아아아 두번 때리고 찬양하는 한 번 살 것처럼 두 번 만남을 살 것처럼 준비 자 두번 내리고 옥신가 없이 한 번 천천히 만지 한 번 살아가는 우린 내 인생 자 두번 내리고 내 맘이 가는 대로 느끼는 어느 대로 두 번 멋지게 살아나보자 하나 둘 셋 넷 언제 안으면 셋 넷 오늘이겠지 셋 넷 오늘 안으면 내일이겠지 손을 입고 아아아아아아 우리 내 인생 즐거운 인생 손을 입고 아아아아아아 우리 내 인생 다 같이 즐거운 인생 아아아아아아 moment orang 아아아이 엄마랑 엄마 믿음